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정류장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정초로 올 버스는 늦게라도 오고 갈 버스는 언제든지 갑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사람들은 걸어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택시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똑같은 여행인데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인생을 나름대로 선택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은 모두 이미 내가 가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되는 일이 안되고 안되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무언가를 위해서 처절하게 했던 그 행동도 어쩌면 짜여있는 계획의 일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오늘도 저는 기다립니다. 나의 당신을 정류장, 정초로 올 버스는 늦게라도 오고 갈 버스는 언제든지 갑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은 정류장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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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